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. 청송군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. 윤경희 청송군수를 만나봤습니다. 네 우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정보평가에서 2019년부터 우리 3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을 청송군이 받았습니다. 일단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청송군은 현재까지 65개 사업 중 38개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약 이행도가 58%입니다.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또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공약사업 중 농업 분야 복지 분야의 이행도가 우수하며 이행 완료율이 각 80%에서 73%입니다. 또 몇 가지 공약을 소개하자면 청송사가 품질보증제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여 청송사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전원목요탕 운영, 파크골프장 조성, 진보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있으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송사랑화폐 발행, 농산물 택배비 지원,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들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이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악조건을 뛰어넘는 지혜를 발휘한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과 주민이 직접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돌출하는 군민배심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수시로 공약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등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특히 남은 인기 동안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이 행복한 1등 청송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